심호흡하는 미친 로봇 해식에 나오면 다로 되긴 할텐데 대갑축은 착취되고 있는데 덱을 다 뽑고 25, 20 호흡만 남으면 되긴 되죠 리얼로 완전 쓰레기 캐릭터 일들 차스웨트 평형 엘리트는 일단 피하는걸로 두대맞기전에 죽여서 한대도 안맞는 캐릭터일 줄은 몰랐지 앞의 턴 개 더럽게 뜨네 진짜 라가블린이 20들인데 24들 갖고있어 이 이게 맞냐 메가크린 정답 정답을 평가 웃음 하러 왔습니다 아 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 이상한 버섯 저도 자작 캐릭터 생각해봤는데 막 몸주의의 영구적인 효과를 주는 기술을 둥둥 끼워 놓고 싸우는 캐릭터인 막 에너지로 장난치고 기체가 매너지 랩릴 방어도 에너지를 공짜로 챙겨주는 막 ㅎ ㅎ ㅎ ㅎ 너무 사긴가 아 너무 사긴가 너프 필수 축선기 지금 넣으면 안되겠지 역학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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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주의 썬덕 수고 램주의 수고 램주의 평영 너무 좋고 탐.. 스웩 툴얼 추럴납에 트롤, 추럴 아스트로라베 워즈, 트롤 쩨 쩨 쩨 활룡덕구 광기 하위모에 광기 놓으면 무안되김 일단 물음표를 보면서 0코스트에 드로그 카드 먹어보죠. 답은 상섭이다. 15파지식이 어떻게 뭐하니 대중. 냉. 재귀. 재귀 넣고 저거 뭐냐. 융합 넣어도 되긴 한데. 해쉬기야. 이거 제가 생각해둔 카드인데요. 카드 한 장을 쓰면 맨턴 대단한 공짜로 써주는 파워카드를 얻을 수 있는 카드를 넣는 카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끔찍한 생각이네요. 코스트는 1코스트 2코스트 3코스트로 하면 되겠구나. 대기 약하지는 탐. 혐식물 혐식물 아니 양심 있는 사람 다 얼어 죽었나? 아니 재수의 사람 또한 이즈 아니 재수의 사람 또한 이즈 자가수 아니 메가크레인 진짜 저거는 뭔 생각으로 만들었지 진짜? 저건 진짜 아무도 못 이긴다 아니 재수의 사람 또한 이즈 아니 재수의 사람 또한 이즈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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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하지 말아봐 디도죽 아 페널티 없는데 코스트를 준다고요? 그거 너무 사귄거 같은데 바로 삭제될듯 유성타격 들고가서 재활용할때 써먹을까? 포션벨트 나올줄 알았으면은 포션벨트 나올줄 알았으면은 포션벨트 나올줄 알았으면은 아까 엔트로피 포션벨트 안 버리는거였는데 빙 포션벨트 아씨 아니 아 실명 아니 포션벨트 내가 보초기 한반컨내는 유물이다 이거야 솔직히 나보다 좋은 유물이 쓰 역시 역시 설..석 재달려 필요한거 다 빠졌네 걸 덧내기 아레코드레기 빙하랑 걷어내기 빙하랑 걷어내기 빙하랑 걷어내기 빙하랑 걷어내기 빙하랑 걷어내기 감각석 이벤트도 노래 볼만하다 무려 10필이잖아 예 배 먹어 배 배 먹으면 10필이란다 배 먹으면 10필이란다 건강해진 서택 와 이규준 상점만 있었으면 이규준 조졌을텐데 규준부한댁 가능 잠시. 새벌이 아가리 광기 도장 추락 번개고채 이제 무한 밑작업 해야된다 광기 강화 빨리 해야되는데 광기 강화 이제 광기 강화 들어가고 나면 할만하겠죠 극혐 광기 강화 광기 강화 광기 강화 광기 강화 광기 강화 전타로 달팽이잡을 잡아야겠지 어 아 아니 이씨 졸래만이 나오네 잠깐만 한 장만은 있으면 되는데 강선말고 능숙주제 팽이 팽이 사야되나 전등만 사면되나 실명 열받는 아 포션 생각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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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맞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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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4번이면 아직 한참 멀어집니다. 18번. 심장에서는 밀집 포션 먹고. 심장에서는 밀집 포션 먹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유성에다가 광기 넣어볼걸. 어차피 얘네 이렇게도 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우가 좋아. 밥 비벼먹게. 심장 때는 그러면은. 빙하나 평형에다가 넣어야겠죠. 빙하에 넣고 밀집 쓰는게 더 낫겠지. 평형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평형에 넣으면은. 더 간단해지니까. 더 간단해지니까. 아니면은. 유타나 전타 강화해서 그냥. 딜이라도 빨리 넣든가. 카카 목숨값 부당청완. 아이고 카카 목숨값 갓 샀네. 카카 목숨값 갓. 카카 목숨값 갓. 카카 목숨값 갓. 병...탐. 안녕하세요. 실명은 필요없지. 아 그래도 영콘은. 광기방해 안하는데. 코스트 있는 애들은. 광기방해하니까. 카카 목숨은. 마ケ도 시령. 카카 목숨을. 카카 목숨을. 카카 목숨을. 아. 올눈 안 봤다. 아이 씨. 어 얼른측 있어도 안보 큰일날뻔했네 아닌가 벌써 큰일났네 큰일 안났네 제련의 축복으로 강화할 것도 없지 으 으 평형에다가 구영기를 오면 바로 내가 맞다 네, 종주의다. 서스네트 그러면 다른 캐릭은 그냥 그럼 다른 캐릭터는? 그럼 다른 캐릭터는? 그럼 다른 캐릭터는? 와우 신호는 사랑입니다님 만원권 없으면 좋겠습니다 5대 밀꺼야 그러면 40번이오나 심장수색 딱따라 턴 종료 비활성화 됐죠 심장 어 접수해 과기 하위모 15 디덤강 쓰리 왔넘 아니 세상에 자기가 심장이라는 사람인데 천하무적이래 천하무적이래